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안홀동입니다. 자 오늘 집에서 간단히 옆구리 군사를 제거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. 물고기 운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일단 바닥에 누우신 다음에 발을 최대한 당기세요. 이 상태에서 복부를 최대한 수축 그 다음에 모근 당기지 말고 머리는 천장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세요. 그 상태에서 내 복숭아뼈를 치는 겁니다. 이때 절대 복부를 풀면 안되고 내 복부가 바닥에 굳어있어야 돼요. 그래서 어깨는 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누워서 배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어디까지 갈 겁니까? 네 갑자기 신해처씨의 민물작용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하나 둘 30회만 해보십시요. 셋 넷 으쌰 다섯 어우 복부에 전율이 옵니다. 자 이런식으로 하루에 30회씩 4세트만 하시면 보민거리 옆구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.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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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